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두셨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갈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두루 퍼졌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가르치실 수 있는 장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왔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에게 전파한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6장 말씀은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7장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 천국 백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는 삶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대들보로 보는 삶입니다 남의 장점은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점은 감추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은 작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은 크게 느끼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베푸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이 쉽겠습니까? 이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힘듭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요청이고 그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토인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대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길은 넓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넓다라는 말은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을 가리킵니다 내 뜻을 펼치기에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들이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걸어가는 길입니다 14절 말씀에 협착하다는 말은 좁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겨 쌓이고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협착하기도 하지만 외로운 길이고 고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도는 아예 편하고 쉬운 넓은 길을 기대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각오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넓은 길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손쉬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길이 어려울까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방주를 짓는 것인데 무려 120년 동안 짓는 겁니다 120년 동안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분명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신앙의 길이 외로운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대세를 거스르는 길이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힘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도중에도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암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대를 범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를 거스리고 고난과 외로움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어려움은 분별하는 어려움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으로 잘 사는지 분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에 삼가하라는 뜻은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의 마음을 돌리고 무엇을 경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열매를 잘 살펴보며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말과 신앙생활이 하나가 됐는지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살피고 나의 삶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고 마음의 유익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외롭고 힘들지만 각오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죠 그 다음에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맺혀지는 열매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아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는 멀리서 보면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또 꽃도 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열매가 다릅니다 옹궁키와 무화과도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생산하는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능력을 쫓아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라 능력을 쫓아 신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진 그 열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성품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몸소 살아서 몸소 행하셔서 보여주신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속회원들과 선교회원들에게 보여줘야 될 열매가 우리가 몸소 삶으로 살아서 보여줘야 될 나타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콩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팥난다는 말은 세상에서도 맞는 말이지만 신앙에서도 꼭 맞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고 돌이키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오도 하고 분별도 하고 살피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피고 환경도 살펴야 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번 두 번 부른다는 얘기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보기에 속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느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님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에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도모지 알지 못한다 단 한 번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섯 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명의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분명하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모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는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위에 믿음을 쌓습니다 그래서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누가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마음속에 시련이 찾아오면 내적인 시련이 오면 분노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 정력이 밀려오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위에 세울 것인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집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기초하며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26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 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영적인 문제는 관심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인은 환란을 만나게 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지역의 농사법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사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았습니까 식량을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형도 어려웠어요 어디가 제일 살기 좋으냐면 산과 산 골짜기 사이에 하류에 있는 지역이 살기가 좋았습니다 떠내려죠 흙이 그리고 물이 흙이 떠내려오니까 거기다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돼요 이게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모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로 되어 있는 높은 산은 곡식을 얻고 음식을 마련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모래위가 낫습니다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게 쉬워요 그런데 주위에 될 것이 있습니다 창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창수는 2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때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26절에 행치 않는 자라는 말은 이런 사회적인 방향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보다는 말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원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말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한 것 같죠?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는 받고 삶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들었으면 삶으로 열매를 베져라 회개했으면 열매를 내게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외로워 보았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 보았느냐 용서해 보았느냐 사랑하고 힘들어 보았느냐 그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해 보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권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오를 하고 내 신앙생활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를 하고 걸어가라 두 번째로는 분별하며 걸어가라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내 삶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열매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외롭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폭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